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의 위원장과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10분 만에 초선의원이 당대표에서도 물러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모두가 사퇴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인데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그리고 미디어 관련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지 딱 10분 만에 지금 박수영 의원이 당대표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당대표 자리를 왜 갖고 있냐? 그것도 내놔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당대표는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박 의원은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데 이게 핵심은 최고위원 전원보다는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에서 분란을 일으켰고 분탕을 일으켜온 핵심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선거를 82일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70몇일 남은 이 상황에서 당의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당대선 전략에 차질을 준 이준석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원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선까지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선대위 구성이 없다고 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는 박그릇 싸움으로 보일 뿐이다. 아무도 아직 밥을 퍼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박그릇 붙듯으로 가지려고 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대위 구성이 어떠하고 누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결국은 밖으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만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후보 중심이란 겁니다. 당 대표 중심이 아니라 최고위원 중심이 아니라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데 지금 이준석은 당의 중앙선대위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지시를 하는데 왜 공보단장이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러면 공보단장도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없다.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수영 의원은 그게 아니라 핵심은 후보다. 왜 상임선대위원장에 포커스를 두나 당대표에 포커스를 두나 그러니까 이 사태를 오게 한 장본인인 이준석 대표부터 당대표에도 물러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과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박수영 의원은 서로 간에 불효파함을 SNS상에서 비판하는 일들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는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잃는 결과밖에 더 오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간에 불효파함을 SNS상에서 비판하는 일들도 자제해야 된다. 지금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SNS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의 언론에 보도하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언론에 설명하고 이런 걸 보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일러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준석이다. 당대표가 아니라 당의 소식통, 윤핵관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로 보이는 것이 이준석이다. 이래서 어떻게 이 당이 이끌어져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은 내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언론에 표출하는 것도 삼가하자. 제발 직접 대화하고 토론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준석을 직격탄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언론에 표출하는 것도 삼가하자. 이게 바로 언론에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준석입니다. 직접으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이 이준석이 조수진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당 안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것을 이준석은 언론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언론에 까발려버린다. 그러니까 당에 비밀이나 부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과함 소리가 나왔던 것도 당대표가 잠잠하게 하고 당대표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당대표부터 질서를 물러내게 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 자질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알이 차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리더십이 있는가 그걸 볼 때 젊다는 것 빼고는 이준석은 나머지는 다 꽝이 아닌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다는 것 빼고는 이준석에는 완전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당원들마저도 쏘갔다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이런 가벼운 처신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당 안에서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말로 해서 그래서 풀고 또 해야 될 문제를 거저 언론에 통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수영 의원도 직접 대화하자, 직접 토론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무능하고 부피한 가짜 진보 시력을 엉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 찬스에 지금 이 정권 교체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일들 일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직격탄을 주는 겁니다. 리더십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당의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후보입니다. 당의 대표가 그 안에 있는 위기질체를 못 잡으면 누가 잡으라는 말인가. 모든 책임은 사실상 이준석의 택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침 맞는 것과 똑같아. 내가 이 정체의 컨트롤을 못하고 리더십이 없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그런데 사퇴를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미디어 본부장뿐만 아니라 바로 당 대표도 물러가라 하는 게 바로 박수영 의원의 핵심 메시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부터 물러가야 된다. 이준석이 지금 들어와서 지난번 울산 단판하고 하는데 18일 지나서 또 분란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보고 또 뭔가 일어나겠다. 저게 미봉식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통합이거나 품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조금 들어있으면 이걸 속에서 갖고 있는 걸 못 견디한다. 자기 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들은 못 담아두고 계속 발설을 하거나 밖에 퍼나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당 대표가 할 리더십이고 또 태도인가. 그런 걸 볼 때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일듯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 망하게 생겼다. 이준석 때문에 정권교체가 안 되게 생겼다. 이런 겁니다. 여기 당장 이런 갈등이 나오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사이에 보지 못한 회귀한 사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은 결국 준비되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다. 윤 후보가 만든 초유의 난파선 사태라고 강도력히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내부 갈등을 미봉책으로 덮고 선대위를 억지로 출범시키면서 예견된 참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영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무엇을 했는지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역과 민생을 책임질 공당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행동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라던 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대했던 바다. 이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이 행동이 전에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는 지구를 떠난다 하는 말이 바로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야만 이 사태가 정리되지 본인이 그 당대표라는 알랑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계속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대표인데 내가 대표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얼굴이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 내에서 분란이 끊어질 날이 없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